세배 A에 14 조금 더 고급 레벨의 파닉스 아 못 쓸 것 같아요 쓰기는 10개 말하기는 모두다 땅 잠깐만 기다려 주시구요 자 스타트 애프터 그렇지 애프터 애프터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써 볼까 어 A 어 F T 어 오케이 애프터 애프터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네? E에 세 가지 소리 E에 O 중에서 O 됐죠? 오케이 계속해서 타이퍼 트로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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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러면 O는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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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O 어 O 트로픽 I는 I, E, O 중에서 어 잠깐만요 중에서 O O E 됐지 여보세요 어 아 아저씨 소리 H H 쓰기 H U Z Z Z Z? Z Z Z Z Z Z Z Z Z 소리 트럼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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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음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데 음 어 얘가 무슨 소리나 트럼펫 아니아니아니 얘 말이야 얘 F 그럼 무슨 소리로 끝나야 돼 F 소리로 끝나야 되는데 트럼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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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소리로 끝나는 거야 트럼펫 페 트럼펫 뭐 이런거 트럼펫 그치 이 소리는 그럼 어디서 한거야 계속 트럼펫 트럼펫 이렇게 읽기 연습도 하고 알아 안되겠다 이게 뭐야 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읽기 연습도 하고 오세요 네 여보